기훈이가 알려줬는데 상류사양이고 5년 만에 하는 거네 5년 하고 딱 하루 차이 메리하스로 입어야죠 아니 근데 사양수를 105를 주노 115인데 아핰테이 라이라노 얘기 라이크 같네 그걸 보면서 아직 몸 좋노 이런 야 근데 돼지 중에서 몸이 좋은 편이야 타격 있는 돼지입니다 어? 아.. 아 씨.. 원래 맨날 서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뭐 흥분하고 이랬는데 조립봉 좋대 아프리카에서는 기훈이가 제일 처음에 했었는데 최초로 본거죠 접니다 어어 이때가 이제 제일 처음에 했었던 건데 맞지 근데 저 왼쪽에 저분 누구세요? 하하하하 아니 눈썹도 어쩐 너 얼굴 왜 저래요? 하하하하 아 너 ㅈ다 젊은데? 하하하하 아니 왜 이렇게 통통한 옷 샜다 왜 그러니까 아 진짜 씨.. 나 인생 최대 부분 개 몇 킬로인데? 86킬로 어? 나랑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나랑 얼마 차이 안 나 니 몇 킬로인데? 나 체감상 100? 3년 사이에 이제 시작할 건데 3년 사이에 오늘은 이제 간단한 게임을 통해서 한 시간마다 이제 포키가 있습니다 아 일단 오픈이 잘 맞게 될 거 같아요 어디 할 건지도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탈락된 사람은 줄일 겁니다 저는 근데 뭐 너무 다 오픈하는 삶이기 때문에 저는 척척할 것도 없어요 저는 얼마나 좀 진실되게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배구 사나이니까 포키입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는 물건이 온 금액 기운이 정확히 끝나고 나서 저한테 형님 우리가 졌어요 하하하하 저는 정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알죠? 네 좀 앞으로 갈 것 같은데 느낌이 여자 2명 이상이랑 잔적이 있다 한 번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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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식구 얘기는 하지마 아까 전에 오두려고 했다 하하하하 나는 품차 돌리기 자세가 특기이다 하하하하 시작 오케이 지금부터 공고상은 팩트다 하하하하 아니 네 들었습니다 나는 부산에서 하하하하 이 셋 중에서 가장 척척 안 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와 기운이네 아 네 인정 아 네 오케이 아 이걸 좀 앞으로 하자 손가락 넘어갔다는데 아 그냥 이렇게 해봤어요 아 됐어요? 하하하 하하하 아 나 이거 말할 거 있었어요 네 그때 봉준에게 제가 깃댕이를 때리고 와서 쪽지가 조금 나왔어요 하하하 제가 어제 겟말에도 말했거든요 우리 그런 거 터치하지 말라 우리 원래 그런 상황이다 오늘 내가 말해서 깃댕이를 하면 때려야겠다 아 그럼 깃댕이를 떼세요 하하하하 아 일단 어 왔어? 이거 누구 거야? 은성아 기운이네 어 기운이네 시절 시절 어 그래? 고맙습니다 바로 까먹어도 되나요? 어 일단 앉으세요 하하하 모임? 하하하하 왜 이런 종굣들 아니 보내주시고 감사한데 왜 쓰셔야 됩니다 자 저 채팅이 안 모임인데 어떻게 하죠? 하하하 저도 하겠습니다 마스크 하하하 아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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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아할 겁니다 하하하 와 와 어 고맙습니다 하하하 와 두 건 시절 안 구멍 도와돌 파악 안정 precurs votre 화장실 다 빼. 화장실. 킹기운 질역! 칙칙폭폭폭! 질역! 한동! 생삼겹! 보쌈용! 자, 파채랑 삼겹살. 둘 중에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부터 1번입니다. 1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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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그거 타오버 아닙니까? 어, 반대! 어, 동준이 거 얼음컵이 커피 하나만 드리고 나머지 매니저들 쓰고 수고하세요. 자, 왼쪽부터 1번. 1번! 오케이. 자, 다시. 헉! 헉! 자세히 꺼내 고정말 다 보자. 어, 너?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오, 지랄! 이거 와서 인사해야지. 오, 들어가, 들어가.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대표님 담배. 와! 오, 지랄! 저희 끼이사님 거는 번호, 지랄! 원주님 거는 가스. 아, 이거 진짜 필요한 건 맞죠? 더 필요한 것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아니, 필요한 것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아, 저 오늘 틸타운 구하는 방송이 있거든요. 맞다. 아, 혹시 이거는 가져와도 돼요, 원료? 이거요. 아, 갑자님 거 넣어드렸어요. 한 장씩 합시다, 어떡해. 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가위바위보, 고르게 합시다. 아, 인정합시다. 가위바위보! 아, 이씨. 아, 이씨.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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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번호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대표님이랑 기사님한테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고. 예, 어쩔 수 없죠. 아, 봉주님께 다 드리고 가는 거예요? 예, 예, 예. 아, 나 물 먹고 싶네, 파는 너무 해먹어서. 저희랑 함께 어울리는 거 같거든요. 아, 씨X! 뭐야, 파 냄새 뭐야, 너 뭔데? 뭐야, 너 파먹은 기분이지? 대지씨름! 아, 대지씨름. 대지씨름은 말 그대로 앉아서 대지씨름 하는 건데. 소 풀리거나 넘어지면 지는 거예요. 오케이. 시, 작! 울자아! 까. 아, 가위바위보! 아, 아, 존나 아파. generosity야! 여기 중에 제일 많은 원자. 아, 이거 왜 이렇게 아파 그럼 다 해. 띄지ая, 띄지ая, 리 adequately 회 hogy. え về, 나 씨봐 팔꿈치에서 피가 많잖아. 아니 내가 꼼꼼하다. 존나 아팠다니까. 게임 왜 이렇게 꼼꼼이야? 지효! 와.. 씨발.. 와 진짜 될 놈이 되는구나. 5, 4, 3, 2, 1 담배! 오케이 라이터 하나 없습니다. 리아가 보냈는데? 리아. 리아 우리 크루 찾아. 오케이. 근데 기훈. 형, 우리 거 없어요? 왜? 뭔데요? 어 잠깐만! 졌다고요? 아하하하하 내.. 내음 가능. 아니야 아니야. 아 나 새 거 입어요 새 거. 회사님. 술 먹방 한다고 들었는데 가구 지키시지 하면서 원샵주. 고맙다. 가지세요 가지세요 가지세요. 네. 김봉준 나이스. 근데 이거는 대자원이야? 4번! 오케이. 대자원. 아 씨! 하면 4번! 4번 포카리. 아 좋았어! 오케이! 와 생명수 파근. 저 디엘하겠습니다. 뭐요? 이거랑 바꾸면 꺼지세요. 사체로 이렇게 떼기 뜯어버리기 전에 꺼지세요. 세탁세탁법. ABC. 오오오. 갑니다. 네. 1번! 아 씨. 뭔데 이거? 오오오. 이 새끼 왜 이렇게 많이 차먹었어. 그리고 초콜릿을. 오오오. 오오오오. 아 김균이 앉아서 드셔요. 대왕 오징어 다리랑? 대가식이잖아. 개새끼야. 아 씨. 물 떨어지는 모자. 물 떨어지는 모자. 하나. 둘. 셋. 으깨. 둘. 셋. 다 CHEERING.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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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 왜 이렇게 안 된다고? 오! 오! 끝났다. 오! 상했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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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씨발 X됐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살아나 봐, 이게? 아, 차가! 아, 차가 보이던데! 아! 원하는! 상립오중 하나백이 인터넷! 야, 잘 봐. 니 담배 뺏어가지고, 내가 번호에 불 한 번 펼쳐줄게. 오케이, 번호! 수건 다 필요한 사람! 원시, 고마워요! 네, 줄을게요. 자, 일단! 새로, 소주! 야, 혜리 고맙습니다! 조지야, 작가놀이라떼! 이건 뭐지? 새콤달콤 하트 컴팩트! 자! 2번! 예! 새콤달콤 하트 컴팩트! 오, 개부러진 거. 미안해, 미안해, 캔디. 저거 봐봐. 아니, 그쪽은 뭐 이사했어요? 아니, 저런 걸 왜 보내시는 거예요? 술 먹어도 돼요? 갔다 올게요. 빨리 와주길 바래! 그니까, 제일 빨리 온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예. 이거 들고 와줘라! 예. 하면 그 상품은 받는 겁니다. 오케이. 채팅창에, 뭐, 크루 제외... 아니, 형들. 어? 인정! 예예. 예예. 꼬뚝아, 니 어디고? 신세기야! 대구가! 예예. 예예. 일로 온나? 예? 서울로 온나? 예? 어떡하죠? 아, 씨... 안녕하세요? 야, 순지야! 네. 니 어디고? 네, 안 돼요. 서초회관? 네, 그쪽에서는 회직하고 있어요. 언제 집에 가는데? 저 한 20분 정도 뒤에요. 여기, 그, 뭐야, 평창동이거든? 네. 라이트 하나만 좀 사와라. 어, 그, 오빠야 차비 줄게. 어, 그, 오빠야 차비 줄게. 와, 뭐야? 이렇게 된다고? 아, 전 케크로우. 우리 의리가 있지. 저도 전화할게요. 현 최관에. 여보세요? 야, 맞습니다! 야, 순지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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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손님이랑은요. 헉? 다 바꿔줄 수 있나?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 안녕하세요 형님. 어, 기훈아. 저 기훈입니다. Thingus. 회의 혹시 라이트 백업破달잖아요? 혹시ROIPoro가 기훈아ärt인가요? 아!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방송중인데 잠깐만 놀러 오실래요? 무엇을 배워서 하려고 하는거야? 여러분 담배예요 형님. micho. SX m123에요 형님. 아! 예, 감사합니다 형님. 평생 모시겠습니다 형님. 예, screaming! 아니 크루완 말고는.. 아니 너 없어! 나는 크루완 해주면 안 돼? 안 돼. 니가 안 된다 병신아! 루시안 룰렛! 이거 뭔지 하는 유리야? 가위 가위 포! 오케이 나는 젤 끝에 가위 가위 포! 근데 유리야? 난 그 나무 잘래. 아 지랄! 니가 젤 끝에 한다고 했잖아! 젤 끝에 한다고 했잖아! 나 바꾸네! 아 뭐야 방금.. 아 이 지랄 운명이 바뀌었잖아! 아 뭐야! 간다! 남자답게! 3, 2, 1 고! 으악! 으악! 굿바이! 아아아아아악! 오! 으악! 빡세인데 이기 좀 빡세다. 뱅기세요 땡기세요. 우리 세 번 땡겼잖아! 세 번 나갔네? 3번에! 오! 젤까지! 2번에! 하핰통 아아아아아아악! 아니 근데 이거 오류가 있나? 방금 제대로 안들어 봤어요. 어? 다시 해야 돼? 스킬 으아아아악! 어케? 자리 바꾸기!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들어오는 그런 바꾸기? 아아아 오케이. 기훈이랑 바꾸면 된대! 아니지, 아니지. 아니 나는 나네 나이스! 오케이! 미치! 와 씨 형! 갑자기! 갑자기! 오케이! 그린이랑 양암 젖꼭지 이거 되게 크다! 이게 양암 젖꼭지는 뭐지? 뭘까요? 네 1번 양암 젖꼭지는 아직 마세요 맞아요 아니 뭐 맞으실래요 이걸로? 네 죄송한데 이거 젖꼭지 보내주신 분 너무 감사드리는데 레오는 젖꼭지를 끄는 지 꽤 오래됐어요 진열! 야 근데 집에서 쓰던 거 와 개 예쁠까? 이거는 솔직히 매니저님이 설거지 한 번 해주시면 안 되나요? 여기 왜냐면 녹이 많이 쓰여있어요? 진정이랑 통통이 많아야 되는가? 아 그렇군요 1등 이렇게 합시다 존나 파격적이네 네 여기서 여기까지 들고 오는 거 30초 시간 30초 시간 영아의 명대사 맞추기 오케이 그 영아의 명대사 맞추기 영아의 명대사 맞추기 오케이요 정답! 라면 묵고 마시미 데이키 정답!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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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봉준 너 아버님 뭐하시노? 정답! 내 부자들 올 통화스 올 통화전 하자 정답! 아 근데 한 번도 넣었어요? 포기했어 저요 정답! 범진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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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염이 자세이야!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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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가 탁진했네 아니 너가 너무 좁같았는데 이거? 정답! 정답! 기훈 아저씨 이건 박탈요리야 이 개시끼야! 정답! 아 네 이거는 아 30초 집어택입니다 오케이 99초 출발 신호는 마쳐 시작 시작 3 4 4 5 아니 뭐 움직일 줄 모르겠는데 뭐야 이거 어딨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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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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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에 데일리밴드 그 다음에 아이셔 아이셔 오케이 시작 바보냐 너? 아니 나는 거실 이런데 존나 이렇게 확 깔릴 줄 알았는데 와 진짜 바보다 야 봉지를 그냥 다 들고 오지 부탄가스를 챙겨야지 아 아 번호 부탄가스가 눈이 안 보이니까 뇌정지가 온 거야 아 그러니까 평창이 배달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이렇게 할래요? 그냥 세트 34세트? 어 김치랑 34세트 근데 이거 게임을 좀 빡센 걸 해 항상 세트 뭐예요? 제기창이 우와 나 이거 절대 못해 나 존나 못하는데 와 공주 잘할걸? 세 번 해가지고 합산하기로 아 오케이 골 도전 갑니다 시작 5번 아 존나 맛있어 발 아파요? 존나 아파 됐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네 어 잘하네 왜 이렇게 잘해? 갑니다 어 세 개 세 개 세 개 5번 하나 둘 셋 넷 와 미쳤다 5번 오케이 오케이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하나 둘 오케이 저 왼 점이 있냐 소중하세요 저기 뭐 먹을 것 같은데 알겠어요 오 잘 까요 꺼지시고 여기 한 개처럼 꺼졌으면 좋겠지 하나 둘 아 세 개야 아 시따 아 시따 아 시따 아 시따 아 시따 아 시따 에이 하나 두경찬되네 도전 오 망치 한 개 한 개 한 개 나이스 나이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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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다 board 재기차가 seong 다시 합시다 다 기회인지? affordable algo 폭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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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물 먹은 꽃 또띠아로 뺨 둘 다 이 냄새 존나 나는 죽같다 진짜 물 맞으면 그냥 그냥 하루 동안 얼굴에 냄새 난다니까 소유셔도 안 없어져 나 경험해봤잖아 전하 대역이 사람이 난 안 이해.. 너무 까뜩해요! 뭐 안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뚱냄새 나면 얘 오죽냄새 나! 이게 순서대로 말고 노룩으로! 그냥! 사그룹 씨를 때리는 거네! 아 맞아! 아.. 아.. 아니 한 바퀴씩 하자 한 바퀴씩 그게 더 재밌을 것 같아! 아 오케이 오케이! 시-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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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1등! 형님 1등! 형님 1등! 아 이것도 먼저 나왔어요? 네! 아 이것도 먼저 나왔어요? 아니! 아 근데 이거 노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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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지야 7군이 안 왔어? 아.. 기사하셨어요! 아 그래? 아.. 와 삼겹살! 순지 이거 세트 사왔는데! 와.. 야 순지야! 아니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오늘 게이스트비를 좀 줄게! 아 진짜요? 어! 아 주지 마 주지 마! 아니 그 대신! 기훈이랑 또띠아빵을 이기면 바로 줄게! 오케이! 완전! 아니야..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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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아.. 아.. 자 기훈이 됐어요! 너무 대단하십니다!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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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